난 우리 회사,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사로 만든 게 소표예요.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. 서진호 씨? 언제까지 진호 오빠 자리 잡을 거 기다릴 건데? 너처럼 좋은 양부모 만나서 뒷바라지 받으면서 공부 잘했으면. 나도 진호 오빠도 이렇게 안 살았어. 내가 만나보면 안 되나? 엄마가 찾는 새 얼굴이 될 수도 있을 텐데. 오빠 잘못 없어.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. 너 약 싸울게. 나도 약, 그냥, 다행이다. 나는 엉망이야. 나는 모든 압력을 갖다.